3. 빛을 지킴 크리스스 지금.. 비가 피치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이따가 드림 콘서트를 하는데 저희 팬분들께서 혹시 비 마주시면 안되잖아요 지금 비가 오늘 계속 하루 종일 내내 온다고 하네요 근데.. 어떡하죠? 비야 멍청아 고마워 처음 드림 콘서트인데 2곡을 하게 되었어요 팬분들 앞에 최대한 나가서 돌솔 무대로 나가서 수행을 할 예정이에요. 비가 와서 걱정인데 한편으로는 비 맞으면서 하는 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밖에 비가 오고 있어서 되게 미끄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춤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이동이 많은데 미끄러워서 걱정이죠. 제가 연습을 짧지만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진짜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실수하면 어떡하느라는 걱정이 있어요, 지금. 다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에 소년을 준비했는데 더비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지금 보시죠. 네,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더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이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 더 보이스! 패스 더 보이스! 지금까지 넘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 사이크 찍어볼까요? 와, 보니까 해이 저쪽으로 날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긴장이 되고 설레 올라왔어요. 이런 시간에서. 안녕! 저도 표정도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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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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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1, 2, 3! 쟤는 진리 남집사장은 지금 13만 명이 오고 계시네요 남집사장은? 남집사장은 13만 명이요 남집사장은 어떻게 말이냅니까? 남집사장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는데 남집사장은 VAM으로도 되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남집사장은 됩니까? 남집사장은? 남집사장은 얼마나 됩니까? 남집사장은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남집사장은 누구라도 긴장할 거예요 소리도 하려고 했고요. 절대 저희가 굉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열심히 준비한 그 패스 브레이크 한 번. 여기까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패스 브레이크가 저희들. 제가 패스 브레이크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순식간에 지나버렸어요. 한 번만 깨끗이. 근데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패스 브레이크 저희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만 왔어요. 얼마 안 왔어요 한 번만. 두고. 최 representative 잠시만요. Believe me일에 이 패스 브레이크가 여 신업 BK와 맞고 완성. itzv 0. 밖에 비 오면? 주로 주로 주로! 역시 이 센스라는 게 아무나 생길 수 없거든요 지금 비가 오고 너무 지금 안 넘어져서 다른 멤버들이 넘어지면 힘내요! 자녀 오겠습니다 화이팅! 디리코스트 화이팅!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한 번 더 explorer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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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